천안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.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, 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데이터 전문기업을 매칭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선정된 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자지도 구축으로 천안지역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포 상세정보 데이터와 위치정보가 포함된 전자지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.